9년 만난 남자친구랑 관계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공을 들여야 하는데 할 줄 몰라요 9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연자님은 사연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을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해도 문제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게 안녕하세요 오늘 댕같이 차이고 여기에서 징징거리려고 왔습니다 징징징징징징징 댕같이 깔 거면 생일, 추석 때 3만원씩 기프티콘들 빼빼로데이 때 5만원권은 왜 받고 왜 꽃 선물과 초콜릿 선물은 왜 받은 건데 차였는데 지금에 와서 생일, 추석 때 3만원씩 기프티콘들 빼빼로데이 때 5만원권은 왜 받았냐고요? 네가 보냈잖아요 아니 네가 보냈잖아요 본인 집에 있는 상품권을 훔쳐간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날 깔 거였으면 3만원 기프티콘 왜 받았음 주니까 받죠 그럼 안 받아요 자기가 줘놓고 어? 어? 요령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뭐 지금 생일 가만있어봐 생일 때 3만원짜리 기프티콘 줬어요? 차이만 하네 나는 내가 기프티콘만 중점적으로 읽었다고 근데 앞에 문장을 읽어보니까 생일 때 3만원 기프티콘 왜 받았대? 그럼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빼빼로데이 때는 5만원권을 줬대요 그러니까 차이지 데이트도 갔었다고요 데이트고 나발이고 생일 때 3만원짜리 기프티콘을 사주고 그걸 왜 받았냐고요? 주니까 받았는데 그때 아마 이별을 결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못 본 지 한 2년 된 친구가 얼굴 못 본 게 좀 민망해가지고 3만원짜리 기프티콘 보내면서 야 누구나 생일 축하한다 맛있는 거 먹고 생일 즐겁게 보내 그 정도 금액이에요 3만원짜리 기프티콘은 얼굴 본 지 1년 넘은 친구가 만나러 가기 뭐 해서 얼굴 본 거 1년 넘었는데 얘 생일이라고 카톡에 떠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같아서 야 누구야 생일 축하한다 하고 툭 건네는 게 3만원이에요 이 사람아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해야지 그러면 가서 엎드려 뻗차 하고 있어 여자친구가 생일날 3만원짜리 기프티콘 줘 놓고 왜 차였냐고요? 그러니까 차이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많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죄송한데 초등학교 3학년이세요? 제가 지금 사연자님이 12살 정도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용돈의 상당 부분을 그녀에게 투자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12살 아니죠? 10대면 목돈이긴 하죠 고딩이면 인정 아니 이게 또 너무 나이대별로 후려치는 거 같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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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지 기프티콘이라는 거 자체가 꽁기꽁기하다 이야기 들으니까 어우 부끄러워 다들 잊어주세요 귀여운 구석이 있네요 어우 어우 부끄러워 아 잊어주세요 안 잊을 거예요 이 방송은 다시 보기가 영원히 가능해요 방송 본 사람들 내일 출근해서 이 얘기 다 할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 생일 때 3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그거를 받고 여자친구가 자기를 찾다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그게 되게 억울하다고 도네를 보냈더라고 아 진짜? 웃길러 그런 거 아니야? 웃길러 한 거 아닌 거 같던데 아 진짜? 와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다 그렇지 출근하면 할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팀장님 팀장님 그 얘기 들었어요 어제 15만원에서 한 방송 보셨어요? 아 나 어제 야근이상 못 봤는데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여자친구 생일날 기프티콘 보낸 사람이 차였다고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왜 뭐 기프티콘 50만원씩 보냈어? 놀라지 마세요 3만원 버텨 3만원에서 아 그냥 웃길려고 하는 말이겠죠 아닌 거 같던데요 진짜인 거 같던데요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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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을 낳고 계속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게 되겠죠 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 저런 반응이 너무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음 사회 만나보겠습니다 하겠는데 계속 아 부끄러워 아 아 아 부끄러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만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더 하고 싶어 영원히 하고 싶어 영원한 공원 나는 그게 그런 게 아니 물론 사연자님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난 그런 게 궁금해 그거 하나만 얘기를 좀 할게요 제 입장인데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고민이 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막 구구절절 다 얘기했어요 막 고민상담 다 하고 이제 편집자님한테 그게 영상이 넘어갔어 편집해서 올렸어 갑자기 제 비즈니스 메일로 메일이 와요 영상을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영상을 내릴 이유도 없지만은 내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미 다 봤어 모두가 다 알았어 아니 그런 메일이 정기적으로 와요 이건 사연자님 얘기는 아니고 그런 메일이 정기적으로 와 그러니까 참 당황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하나를 지운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예상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영상 하나에 대한 수익을 오마르님이 포기를 하는구나 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잘 서비스되고 있던 영상을 유튜브에서 인위적으로 지우잖아요 지우면은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훼손될지는 아무도 모름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끌어올린 노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연자님이 다 말해놨던 영상을 내가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거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지워 그러면 그 영상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알고리즘을 잘 착착 스텝을 밟고 있던 채널이 영상을 하나 지워버리면은 알고리즘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디까지 이상해질지는 아무도 예상 못함 근데 자기는 그냥 지워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저의 먹고사니즘은요 저 같은 자본주의 스트리머들은 어떻게 밥을 벌어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 영상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꺾여내려갈지도 예상 못함 아는 분도 지웠다가 알고리즘 망했다고 엄청 속상해했어요 그거 우리는 구글 직원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원인 규명을 못하고 어떻게 노출도가 떨어지고 우선순위가 밀리는지 아무도 예상 못해요 마른님은 노출을 통해 먹고 산다 그건 의역이 아니고 오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저걸 절대 저렇게 읽진 않을 것 같아서 좀 그렇다 그건 무슨 질서를 하고 싶죠? Libertto 스폐이 کہ disent